한국을 대표하는 코미디언이자 한국형 SF영화 장르를 개척한 심영래 감독의 연구와트가 문을 닫았습니다. 직원들의 월급도 밀려있고 회사 자금을 빼돌렸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연구와트에서 새해 나간 돈은 무려 112억 원에 달합니다. 지난 2006년 미국 LA 한복판에서 영화 촬영이 한창입니다. 우리에게 연구라는 이름으로 더 친숙한 심영래 감독의 작품입니다. 영화 디워. 세계 시장을 겨냥한 SF 판타지 영화로 국내에서만 842만 명의 관객을 동원해 한국 영화계의 흥행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2007년 9월 미국 전역에서 디워가 일제히 개봉됐습니다. 그런데 영화 디워를 제작한 연구와트가 폐업했습니다. 토종 SF 영화를 고집해오던 연구가 한순간에 꺾인 겁니다. 서울 오곡동에 자리한 연구와트. 현재 출입은 차단돼 있습니다. 회사의 대표 심영래 씨가 직원들에게 폐업을 통보한 것은 지난 7월 19일이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조금 지나서 위에서 통보가 온 거죠. 저희 미술실에 사장님 회의 있으니까 퇴근하지 말고 일단 다 모여서 퇴근한 직원이 있더라도 불러서 다시 회의 올라가야 되니까 모여라 그래서 모여서 올라왔어요. 갑작스러운 통보였습니다. 관리 쪽으로다가 신경을 못 써와서 박제터가 미국에서 촬영하고 보니까 이렇게 지나가고 한 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에이스에서 14억을 갖다 내일 갖다 이자를 내고 그게 이자가 밀린 거예요. 한 달 3억이 넘어. 그거 내고 안 하면 신용불량 올라갔어. 그럼 너 같은 경우는 그런 회사가 운영이 된다고 생각하네. 살 길을 빨리 찾아야지. 다시 한 번 해봐야 돼. 근데 난 오히려 가락을 하면 더 잘 되는 것 같아. 딱 참고 다시 한 번 시작하는 게 그가 더 잘 되는 것 같아. 빚 때문에 회사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연구화트가 없어져야 된다는 거가 그런 말을 감독님 입에서 직접 나왔다는 걸 제가 그냥 앞이 하였어요. 순간. 같이 있던 분도 다 고개가 떨궈질 정도였으니까 우리 같은 영화사가 이렇게 무너지면 어느 영화사가 이런 무너한 정도의 도전과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만큼 같이 왔던 직원들에 대한 어떤 미안함도 한순간에 다 몰려오는 거예요. 직원들의 월급도 밀려 있습니다. 밀린 월급은 총 8억 9천여 만 원. 10년 차 직원의 월급이 겨우 200만 원. 박봉이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은 한국형 애세프 영화를 만들기 위한 열정 하나로 연구화트를 지켜왔다고 합니다. 그냥 집에서 살았었죠. 뿔뿔이 흩어진 직원들은 대부분 영화판을 따놨습니다. 늦은 밤 짐을 챙기러 온 전 직원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그를 따라 작업실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챙겨갈 물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총이 나왔습니다. 연구화트의 사장 심영래 씨가 가수총을 가져다 준 뒤 실탄이 나갈 수 있도록 개조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최근까지도 사장의 책상 아래 총집이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직원들에게는 위험한 순간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옆에서 총 쏘는 것도 봤거든요. 저는 봤어요 그것도 누구한테 총 쐈는지도 다 알고 근데 그 사람들이 아직 안 나서서 그랬지. 그 사람들 명절 선물 명절 선물 사려고 신간도님한테 인사로 왔다가 그렇게 복면 당한 사람들이 총 뻥뻥뻥 이렇게 네발 다섯 발 쏘아대고 막 그랬었어요. 어느 날 사장님 방에서 총소리가 났거든요. 총소리가 나서 사람들이 뭔 일인가 하고 그냥 뭐 좀 그때가 어느 때였는지 모르겠는데 회사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을 때였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사람 찍어내고 우리 사장님이 자살한 거 아니냐고 사람들이 뛰어나와서 총소리가 나서 났는데 그게 이제 저희가 투자자로 알고 계셨던 분인데 저희한테는 좋은 이미지의 투자자였거든요. 심영래 씨의 행동은 가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서바이벌을 좋아해가지고 비비탄 총들을 가꾸린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스트레스 쌓이면 이제 동호활동도 하고 회사에서 그냥 한쪽 벽에다 대고 막 쏘고 했는데 사장님이 오라고 그래가지고 자기는 즐거웠는지 모르는데 저는 되게 굴욕이었거든요. 오라고 해서 막 쏴봐야 돼. 아 잘나간다거든요. 되게 아프거든요. 누가면 뛰어봐라. 뭐 하다가 맨 처음에 아아! 아 근데 이제 즐겁죠. 본인은 즐겁죠. 아 그래서 사람한테 진짜 싸우죠? 네, 네, 네. 도로로로 쏜 거죠. 한 10m, 15m 거리에서 맞으면은 거기에 이렇게 뻘겋게 머물도 들어요. 아우, 이제 빼줘. 애들이 아프니까. 아니니까. 저렇게 한번 뛰는데 맞출지 안 맞출지 너네 복이고 내가 10만 원을 줄 테니까 한번 뛰어봐라. 미니어처 만드는 일이 좋아 버틴 10여 년. 마지막으로 만들었다는 추억의 붕어빵 미니어처입니다. 1960년대 집과 골목걸이 풍경을 그대로 재현한 것이었습니다. 만들어놓고 영화를 찍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2010년도 한 말이나 그때부터 안 만든 의사였던가 그런 것 같은데요. 완전하게 손을 놓은 게 제작비가, 재료비가 일단 안 나오면서 손을 놓게 됐죠. 영과트는 왜 몰락했을까. 그런데 영과트의 임금 채불 문제로 언론이 떠들썩할 무렵 영과트 무비라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해명을 했습니다. 영과트의 대표이사는 명의만 빌려줬다고 했습니다. 영과트와 영과트 무비는 어떤 관계일까. 영과트 무비의 대표이사는 명의만 빌려줬다고 했습니다. 영과트업 회사 중에서 5た 연구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회사는 총 3개, 같은 주소로 되어 있습니다. 연구아트의 대주주는 연구아트무비, 그리고 연구아트무비와 제로나인 엔터테인먼트의 대주주는 심영래. 이 3개의 회사는 실질적으로 모두 심영래 씨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한때 연구아트에서 회계를 담당했다는 직원을 만났습니다. 그는 연구아트무비와 제로나인 엔터테인먼트는 페이퍼 컴퍼니라고 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의 연구아트 회계감사 보고서입니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 사이트에서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회계 전문가와 함께 연구아트의 돈 흐름을 추적해 봤습니다. 설립시부터 쭉 보면 돈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어떤 식으로 다 써버리는 구조. 그러니까 내부 적립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이 10억이 들어오면 10억을 쓰고, 30억이 들어오면 영화 제작에 20억 쓰고, 10억은 누가 빌려가고. 계속 이게 10년 내내 그런 구조입니다. 지난 2009년까지 심영래 씨와 계열사가 연구아트로부터 빌려간 돈은 총 112억 원. 이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직원들은 심영래 씨가 회사 자금을 쌈짓돈 쓰듯이 썼다고 증언합니다. 유흥업소를 가서 술을, 순간독님이 술은 안 드세요. 술은 안 드신데 여자는 좋아하시거든요. 여자는 좋아하시거든요. 술은 안 드시면 또 이런 접대도 굉장히 많아졌고, 그럴 때마다 이제 이런 화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이만한 쪽지를 주세요. 그러니까 긴 쪽지를 주시는데, 어디 술집에, 그러니까 영수증이에요. 영수증 용지 술집인데 거기에 금액이 적혀있고, 그 뒷면에 통장 번호가 찍혀있고, 얼마가 적혀있어요. 그게 많, 그러니까 조금일 때는 한 40에서 50만 원, 많을 때는 뭐 150만 원도 있고, 있었고. 그런 쪽지를 주세요, 저한테. 보내주라도. 그런데 그런 게 되게 많았어요. 한 2,400만 원 보내주는 게 한 번, 한 번에. 일주일에 네다섯 번 돈을 보내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 회사 자금은 도박에도 쓰였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 주변에 이제 다 어둡고 그러니까, 옆에서 이렇게 차가 부르면 다 알아요. 이렇게 보면 이제 광원 쪽에서 온 택시, 택시가 사장님 기다리고, 사장님 이제 곧 하고 나가시고, 네, 또 들어오시고. 말은 시나리오 쓰려고, 강원랜드에서 투자를 받으려고 그런 식으로 간다고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다. 놀러 가셨어요. 오지, 정선? 그랬으니까 가끔 가세요. 오지부터 갔어, 그러니까 간절히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때가 2008년 1월 달이니까 기업 개봉하고, 수익 금액이 들어오고 난 시점부터죠. 심 씨는 직원들에게 투자를 받기 위해 강원도에 간다는 말을 종종 했다고 합니다. 그가 출입했다는 강원도의 도박장을 찾아갔습니다. 심 씨를 종종 봤다는 사람은 여럿 있었습니다. 유흥비와 카지노 자금 외에도 심 씨가 뭉칫돈을 가져간 이유는 또 있었습니다. 줘야 할 사람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성상납을 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어느 날 회의 시간에 모 기업 회장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전화 통화 내용이, 그쪽에서는 일단 왜 저번에 그런 사람을 데리고 왔냐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고요. 그런 여자를 소개해야 된다. 그 피부에 관해서 얘기를 했고, 요번에는 사장님이 아니다, 요번에는 믿어도 된다는 얘기를 계속하셨고. 정황상 저희가 듣기로 딱 내용이 그냥 되게 좀 놀랬죠, 직원들이. 여자가 400명 정도에 있는 수척이 있어요. 400명, 그건 뭐 본인이 맨날 노래 부르는 이야기, 내게 해서. 무명도 있고, 조금 이름 있는 친구들도 있고. 자기가 알고 있는 애폭가 안 해도, 돈 받아야 되겠다. 돈 받을 때 뭐, 자금이나 뭐, 어떤. 여태서 정치인은 다 관련이 있어요. 약속이 이렇게 달라고, 어제 만나자면 회사로 와라 해가지고 회사에서도 데려가기도 하고 이러니까. 사실 그런 사례가 많아요. 뭐 다른, 뭐 기업가 아니면, 정치인 아니면 뭐, 누가 있나요? 음, 뭐 그렇죠. 그 말 말고, 지금 내가 공을 들여야 될 사람이 없잖아요. 심영래 씨는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후에 대여금의 형태로 회계 처리했다고 합니다. 그런 돈이 약 112억 원이었습니다. 아직 정확한 용처가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만약 회사의 자금을 기업가나 정치인의 로비 자금으로 사용했다면, 이는 엄연한 횡령이며 건넨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처벌받아야 합니다. 지난 1999년 정부는 심영래 씨를 신지식인으로 선정했습니다. 한국형 SF 장르를 개척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심영래 씨가 뽑힌 부처가 국정홍보처에서 5분 정도를 신지식인으로 선정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심영래 씨셨고요. 그래서 신지식인 하면 경제적 가치를 많이 창출한 사람으로 사람들이 이해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사회문화적인 부분을 조금 강조할 필요도 있어서, 그 당시에 심영래 씨가 정부 홍보모델로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IMF TV에 빠지고 등장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뭔가 다시 일어나야 된다고 해서, 하여튼 그 당시에 입장에선 심영래 씨가, 그러나 우리 여망을 안 했었죠. 이 사람이 감정으로서 정신, 컬유도 배우고, 불러서 뭐를 하고, 이러는 것이 막 신문에 보도될 때니까요. 이게 정부가 항상 심체되었을 때, 아, 이렇게 나가는 사람을 공부시키고, 사기를 심장시키고, 그 사람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어디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심영래 덜어 지식인이라고요? 신지식인 1호로 공익광고를 찍기도 했습니다. 심영래는 할리우드 영화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아이디어로 고정관념을 깼다.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니까 못하는 겁니다. 당시 외환 위기를 겪고 있던 국민들에게 심영래 씨는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습니다. 코미디언 출신 심영래, 충무로의 이단하였던 그가 시대에 첨단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 번은 것도 좋지만 틀리게 하면 안 된다고요. 강하고는 지금 이게 똑같아야 되니까, 실사, 표정 그런 거 다 똑같아야 돼. 당시에는 어디 가서 명함 내밀면, 사람들이 여기 다니시냐, 다니시냐 이런 식으로, 어디 가서 개봉 전까지는, 제가 개봉 전까지는 굉장히 자부심을 가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고, 그 당시 신지식인, 이런 거 촬영한다고 해서 또 저희 미술실 가운데다가 책상 놓고 셀프 촬영한다고 저희 일하는 사람들도 감독님이 국가에서 인정하신 신지식인이니 우리 또한 신지식이니라는 어떤 그런 것도 동성했으니까요. 1998년 용가리 제작 발표회. 제작비 115억 원을 들인 심영래 감독의 야심작이었습니다. 순수한 우리 기술로 만든 첫 SF 영화였습니다. 우리나라 영화가 이렇게 해본 적이 아마 처음입니다. 저도 이 정도까지 우리 영화가 해외에 나가서 이제는 정말 메이저 영화사들하고 똑같이 견주어가지고 전 세계에 나가게 됐습니다. 아메리칸 필름 마켓은 전 세계에서 출품한 3천 개가 넘는 영화가 거래되는 세계 최대의 영화 시장입니다. 한국에서는 심영래 씨가 용가리를 출품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네, 굉장히 길고 있는 영화입니다. 큰 영화가 될 것입니다. 한국 괴수 영화에 해외 진출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주목했습니다. 심영래 씨가 전해온 소식은 영화가 완성도 되기 전에 용가리를 해외에 팔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아프만 시장에서 오파받은 게 한 천만 불 받았어요. 890만 불, 그러니까 못 판나라까지 전부 받으면 한 천만 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깐네 마켓에 가서 그때부터 예고편 갖고 프리세일을 했습니다. 심영래 감독은 1998년 깐네 영화 시장에서 세계 9개 지역의 배급업자들과 272만 달러의 사전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한화로 약 39억 원. 자동차 7천대를 수출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심영래 감독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슈가 됐습니다. 깐네에서 제일 비싼 호텔에 부스를 차리고 거기서 상당히 대대적으로 프로모션을 한 걸로 알고 제가 그거를 뭐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국내 기자들도 어떤 그런 시도가 최초고 그쵸? 또 깐느라는 곳에서 깐느 마켓의 굉장히 큰 세계 양대 영화 시장인데 거기서 이렇게 이런 시도를 한다는 것의 의미를 충분히 인정해줘서 굉장히 호유적인 기사들을 좀 써주고 또 성운을 해줬죠. 메이저 언론에서 앞다투어 심영래 신화를 보도할 때 한 영화 전문지가 용가리 수출액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기사 내용은 용가리 해외 수출액의 실체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272만 달러 수출 계약을 맺었지만 그것은 계약이 아닌 의향일 뿐이며 실제로 돈이 들어온 것은 훨씬 적다는 것이었습니다. 270만 달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보통은 영화 계약이라는 게 수출입 계약이라는 게 서로 비밀로 하는 게 관례다 보니까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확실하게 그렇다라는 증거가 없었고요. 확실히 그렇게 팔렸다라는 증거가 없었고 그 계약들에 대한 보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신빙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검증하는 식의 보도는 한 번도 없었던 거였거든요. 전부 무슨 나보러 사기꾼이라고 그러고 언론 플레이한다고 그러고 300만 벌이면 우리 한국 돈은 얼마냐고 심영래 감독과 연구아트 직원들은 거세게 항의했고 시내 20일은 다음호에 반론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렇다면 1998년 용가리 해외 수출액 272만 달러의 진실은 무엇일까? 실제 연구아트가 수출한 것은 272만 달러가 아니라 180만 달러였습니다. 한 번 내뱉어진 그 말은 계속 눈처럼 부풀어서 모든 매체가 그것을 따라서 말하기 때문에 이 말이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진실이 돼버리는 거죠. 어느 순간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심 의심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불경스러운 일처럼 비춰졌던 것 같아요. 해외 시장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심영래 씨의 자랑은 영화를 만들 때마다 반복됐습니다. 하지만 영화 디워의 해외 극장 수입은 적자였습니다. 심영래 씨의 라스트 가파드는 미국 개봉 3주 만에 종영하는 굴욕을 겪었습니다. 사실 다른 사람이 그 정도의 실패를 거듭했다면 그다음에는 다음에는 그런 프로젝트를 할 수가 없기 마련일 텐데 심영래가 갖고 있는 현실적 파고 워낙 세다 보니까 반복적으로 계속 돈을 끌어들였고 돈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해외라는 명분을 들이댔 수밖에 없었고 그렇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요. 언론에서 한두 줄 실리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관객을 목표로 했다기보다는 뭐냐면 자신에게 돈을 대준 투자자 혹은 대출을 해준 은행권이겠죠. 대출을 해준 은행, 금융권이겠죠. 이런 투자자와 금융권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그들과의 관계들을 풀어내는 방법으로 아마 활용을 한 게 아닌가. 국가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심영래 씨는 관공소와 기업을 드나들며 본격적으로 정관계 인맥을 넓혀갑니다. 심 씨의 정관계 인맥은 실제로 영화 제작에 도움이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작비 322억 원. 영화 디워는 한국 영화사상 최초로 미국 전역 2277개 스크린에서 개봉했습니다. 심영래 감독은 디워의 와이드 릴리즈만으로도 의미 있는 성적이라 자부했습니다. 그의 국내에서는 청룡영화제 최다 관객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인센티브도 디워 잘 되면 인센티브 얼마씩 줄게 이랬었는데 현실적으로 당황하고 하나도 없고 얼마씩 준다고 그랬나요? 뭐 지나가는 말로 집도 사줄게 3억씩 줄게 이런 사람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어쨌든 뭐 하나도 받은 게 없고 심지어 월급도 밀리고 빚도 지고 약으로 말하면 그들만의 리그입니다. 그들만의 리그 그러니까 저희들이 임금 첩을 댄 게 디워 상영하고 3개워부터인가가 그랬습니다. 그건 안 되는 거죠. 말이 가장 뭐 역대 5인이 6인이 하면서 그때만의 디워 같은 경우는 유료 관객만 842만 명이라고 했거든요. 저희들도 페로 샀으니까요. 1인당 2장씩 3장씩 주고 나머지는 페로 사서 봤습니다. 그래도 공짜 펴가 아니고 명화 디워의 정산 내역입니다. 2008년 1월까지 디워가 벌어들인 국내외 수익은 약 313억 원. 총 제작비는 322억 원으로 사실상 적자입니다. 미국만 놓고 보아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미국에 개봉을 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이 수익보다 더 많았죠. 쉽게 얘기해서. 1,400만 불이 들어가고 수익을 1,000만 불을 했다고 했으니까. 미국에서 1,000만 불 이상 수익이 발생했다고 베이스크림은 떠들었지만 1,000만 불에 대해서 수익이 발생하려고 1,400만 불을 썼으니까 하나 많아죠. 한 경제지가 디워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했습니다. 국내에서 초다 관객을 동원했지만 제작비가 너무 많이 들어 남는 것이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원금 횟수율이? 디워 제작비로 감사 보고서에 나온 걸 보면 322억 원 중에 230억 원을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90억 원 정도를 심영래 감독과 심영래 감독이 소유한 계열사들이 90억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90억 원은 일단 전액 회수를 했는데요. 232억 원 중에 투자자들이 받아간 돈은 70억 원이 안 됩니다. 69억 원 정도니까 173억 원을 못 받았죠. 그러니까 굉장히 큰 60% 넘는 손실을 입었습니다. 투자자들은 투자 원금을 날릴 위기에 처해 있지만 심 씨와 계열사는 투자 원금을 대부분 챙겼습니다. 또한 투자자들에게 갚지 못한 돈 163억 원 중 156억 원은 갚을 수 없는 돈으로 처리했습니다. 173억 원을 갚아야 되는 돈인데 156억 원이 채무 면제이익 그러니까 갚지 않아도 될 돈으로 장부상의 기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연구 아트도 수익을 낸 겁니다. 그게 2010년도에 진행이 됐죠. 사실상 영화 D1은 실패했지만 심영래 씨는 영화 D1을 내세워 대외적 이미지 고치기에 나섭니다. 영화 제작을 하면서 정치인들과의 친분도 꾸준히 유지했습니다. 심영래 감독은 직원들에게 영화 제작과 관련이 없는 일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애들은 막 정신없어 죽으려고 그러는데 막 캐리커처 그려서 정치인 얼굴 그려서 선물해야 되겠다. 미니로 해가지고 SDS 얼굴 해가지고 열쇠보리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고 예를 들면 뭐 미사일을 만들어라 너희 보고 미사일 그러니까 저희보고 미사일을 만들어라 뭐 이런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제트기 있잖아요. 제트기를 만들어서 군 그쪽에 이제 다 품을 하자. 지금 이제 그런 그런 것도 있었고 그렇게 중국 가니까 깨알만한 어떤 조각이 있었다. 너희도 한번 만들어봐라. 손님들 오시면 보여주는 거 할 테니까 너희들은 작업 한번 해봐라. 이런 식이었어요 항상. 한나라당 당원이었던 심영래 씨는 2008년 총선에서 지원 요세를 하기도 했습니다. 당원증이 다 있었어요. 당원증도 있었고 제가 그걸 보고 제가 알았거든요 당원이라는 거를. 근데 너무 좀 깊게 관여하시는 게 아닌가 제가 그런 말씀을 너무 드렸었거든요. 사업하시는 분이 또 더군다나 사장님 같이 좀 여기저기서 알려져 있는 분이 이런 선거위에서 따라다니면 보기 별로 안 좋습니다라고 제 말씀을 드렸을 때 그 얘기를 했었어요. 정권 잡았을 때 뽑아먹어야지 이런 거라도 해야지 뽑아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거라도 해야 우리 회사가 투자도 받기 편하고 그렇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사장님이 항상 뭐 누구 만나서 누구랑 통화했어. 그가 누구 소개시켜줬다. 걔한테 이러이런 거 얘기 들었다. 300억 해준다더라고요. 이런 걸 입에 달콤해 들어온 얘기를 했었어요. 따갑게 하면 귀가 아플 정도는. 지난달 30일 국정감사에서 연구와트에 국고 특혜 지원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사장님 지금 효과 드립니다. 지원금 30억 원 중 얼마나 회수할 수 있습니까? 연구 도와주려다가 이 무역보험공사가 연구돼 버렸어요. 무역보험공사 30억 원. 콘텐츠진흥원은 11억 8천만 원을 라스트 가파더에 지원했습니다. 콘텐츠진흥원 이재웅 원장은 강연에서 심영래 감독을 지원한 이유와 과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오늘 심영래 감독이 자기가 주연하고 연구로. 처음에 걱정 많이 했습니다. 환갑다 돼가는 연구 제가 어쩌고. 그런데요. 그런데 잘 어울리더라고요. 잘 어울려요. 재미있습니다. 참 힘들었습니다. 해외로 어떻게 나갈 거냐. 저는 이제 왜 심영래 감독 아무도 지원을 못합니다. 사실 저도 규정 위반입니다. 규정 위반했습니다. 진흥원 지원 방법이기 때문에. 물론 맞추려고 애를 썼지만 솔직히 오늘 이 자리에서 이것 때문에 원장님 물러나려도 할 수 없지만 솔직히 규정을 다 못 지켰습니다. 안 그러면 심영래 감독 지원을 할 수가 없는데요. 그래봐야 곤랑 10억 지원했습니다. 저는 그걸 원합니다.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재용 원장의 발언에 대해 콘텐츠진흥원은 기관장의 강력한 의지와 자신감이 다소 과장되게 표현됐다고 해명했습니다. 2008년 3월 연구와트는 문화수출보험 1호로 선정돼 수출보험공사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해외 수출을 전제로 라스트 가파드의 총 제작비 200억 원 중 145억 원을 보증해 주는 것입니다. 영화가 망할 경우 수출보험공사가 140억 원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해외 수출보험공사 제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 수출보험공사 에모가 딱 치게 됐어요. 이거 어떻게 했었어요? 이거 쉽지가 않은 건데 신나지만 또 안나왔는데 이걸 해도요? 저도 잘 모르니까 조언희 사장이지 많이 도와줬고 조언희 사장은 어떻게 사장은 어떻게 하시나요? 그럼 다 쓰고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특혜가 아니었냐 하는 논란이 있고요. 처음 많이 봤습니다. 그런 점 전혀 없었고요. 그래도 실질적인 해외 수출을 한 거는 비교받기도 했느냐 그러니까 그게 나름대로 성직성이 있다. 그래서 그게 선정이 된 거지 그 과정에 특혜라든지 정말 그런 중부당받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취재 결과 지난 2008년 3월 업무 협약 체결 당시 연구와트는 운영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영화 라스트가 아파트는 총 제작비 200억 원이며 연구와트는 최근 5년 동안 영화 디워 외에는 제작 실적이 없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두 조항은 영구와트가 업무 협약을 맺은 후 삭제됩니다. 무역보험공사 측은 규정을 개정한 것은 영화 업계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우리가 심영래 감독이 아니고 다른 쪽이었으면 어떻을까 MOU를 추구하는 대사시 그러면 이 정도로 각광을 받았겠는가 라는 측면이 있고 두 번째로는 실무진들이 그때 당시 MOU를 추구할 때 완벽하게 규정을 한번 개정하고 갔었으면 또 이렇게 문제가 생겼겠는가 라는 측면도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이 규정이 그대로 개정되지 않았다면 라스트가 아파트는 대상에도 못 오르는 결과론적으로는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규정 개정 후 연구와트는 수출본공사에 30억 원짜리 대출 보증을 청약합니다. 그러나 심사에서 점수 미달로 탈락했습니다. MOU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MOU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MOU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 후 수출본공사는 연구와트의 재청약을 검토했고 주연 배우와 배급사를 확정하면 별도 심사를 하겠다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연구와트가 재청약 시 제출한 청약 서류입니다. 주요 배우는 여전히 진 헤크먼과 로버트 튼니로 계약서는 없었습니다. 그 영화의 주인공은 심영래 씨가 주인공이고요. 가장 중요하게 저희가 필수적으로 명기되는 사항이 주연 배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외 기타 보조 출연진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보조 출연하시는 분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비중이 있을 수 있지만 그분들은 왕왕 잘 아시다시피 영화가 완성될 때까지 계속 교체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시거든요. 바뀌는 경우가 많이 이끌어져 주연 배우들 같은 경우에. 연구와트는 영화 라스트 가파드의 배급사 역시 국내 굴제 배급사로 확정되었다고 했습니다. 연구와트와 배급사의 배급 의향서입니다. 수출보험공사에서 연구와트에 대해 대출 보증을 하는 것이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거기 문화수출보험에 청약접수 규정에 딱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 명시를 지키지도 않았고 그거를 무역보험공사도 굉장히 허술하게 관리를 했고 더군다나 연구와트 측에서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을 악용한 흔적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게 나중에 보험사고가 난 거죠. 국고 지원을 받는다는 건 많은 영화들이 상업적 염두를 두지 않고 자신의 작품성을 마음대로 표현할 수 있는 자율권을 얻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너무나 많은 감독들이 원해요. 그런 특혜를 입은 것이란 말이죠. 나랏돈을 가져간다는 뜻은요. 그런 의미에서 문제점이 생겨나는 것이죠. 평평성의 문제, 효율성의 문제, 투명성의 문제 이런 것들이 심영래 씨의 행보와 얽혀서 더욱더 문제를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심영래 씨를 만나기 위해 그가 살고 있다는 강남의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 심 씨 소유의 이 아파트는 최근 경매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요즘 심영래 씨가 왔다 갔다 하시는지 왔다 갔다. 네. 지하로만 다니시나요? 아직도 살고 계신 건 맞죠? 사모님도 알고 계시죠? 사모님도 알고 계시죠? 사모님? 사모님 잘 모르겠어요. 사모님 그 마찬가지로는 잘 안 보이시나요? 아 시간이 갈수록 눈동이처럼 커져가는 의혹에 대해 심영래 감독의 해명이 필요했습니다. 여러 차례 전화 연결을 시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올레 모바일 음성사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MBC PD 수첩의 김환균입니다. 연구와트 관련해서 몇 가지 사항을 여쭙고 싶습니다. 설명을 듣고 싶은 것도 있고요. 해명을 듣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락은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영화 디워 종영 후 연구와트 직원들 스스로가 시나리오 없이 작업했던 세트입니다. 하지만 회사의 폐업으로 빛을 보지 못한 채 벌어졌습니다. 직원들이 스스로 만든 동영상입니다. 제목은 추억의 붕어빵입니다. 60년대 가난하지만 화목하고 재미있게 살아가는 육남매 이야기입니다. 연구와트의 직원들은 각자 살 길을 찾아 흩어졌습니다. 영화와 무관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화에 대한 꿈과 열정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최근 심영래 씨의 룸사롱 출입에 대해 전직원 김 씨에게 생각을 물었습니다. 연구와트의 직원들은 아직도 심영래 씨가 제기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영래 씨의 몰락을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게 할 것입니다. 또 하나 심영래 감독이 막대한 국고를 등에 업고 영화를 제작할 수 있었던 것은 지원제도가 아니라고 부실했기 때문입니다. 지원제도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보다 엄중하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피지수첩 여기에서 마칩니다. 늦지만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